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잠깐 단어 살펴보면 repose 하면 명사로서 수식 수면 여기에서 no repose 휴식이나 수면이 없습니다. you will find no repose 그래서 수면이나 휴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nxious 하면 형용사로서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longing 명사로서 갈망 열망 despairing 형용사 절망한 자포자기한 그래서 eyes weary 눈이 피곤하고 눈이 약해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거죠. with longing 이렇게 되면 갈망하는 것 간절히 갈망하는 것 and a despairing heart 그리고 절망한 자포자기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will give you an anxious mind. eyes weary with longing 갈망하지만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눈이 약해서 침침해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and a despairing heart 즉 절망하는 마음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you will live in constant suspense filled with dread verse night and day never sure of your life as constant 하면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 쓰게 되죠. 형용사니까 끊임없는 거듭되는 그런 뜻입니다. suspense 하면은 suspense 긴장감 명사 dread 하면은 동사 뭐뭇을 몹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dread 그래서 filled with dread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데 both night and day 낮과 밤 모두 함께 both together 같이 낮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낮과 밤이 아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never sure of your life 하면은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 결코 너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주 그렇게 위험함에까지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in the morning you will say if only it were evening and in the evening if only it were morning because of the terror that will fill your heart and the sight that your eyes will see 테러로 명사로서 두려움, 공포, 무서움 전에도 이 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있으면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6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The Lord will send you back and ship to Egypt on a journey I said you should never make again There you will offer yourselves for sale to your enemies as male and female slaves but no one will buy you So on a journey 하면 여행길에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에 다시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종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리와 율법과 명령들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살고 목상 나무로 된 그런 우상이나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로 다시 종사리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그 본인 자신이 내 자신을 그냥 종으로 남자면은 male servant 여자이면 female servant 이렇게 slave room female slabs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으로서 자기 스스로 팔려고 하지만은 살 사람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너무 참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어야지 다른 것을 우상시하는 다른 것을 섬긴다거나 다른 우상을 섬긴 목상이나 나무로 만든 신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이러한 그런 재앙에 저주에 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의처심 의부심 그냥 남자만 의지하고 여자만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명예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으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